신의 한수의 우동균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윤미향과 정의원의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윤미향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요 보십시오 그 의원실에서 하하호 웃으면서 빼찌노루스 타고 있는 윤미향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통터집니까 이런게 지금 대한민국인지 이게 나라인지 정말 한심할 따름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윤미향과 정의원 끝까지 파헤쳐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이야기는 이헌변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헌변 변호사님께서 지금 여러 시민활동들 계속 활동하시고 또 역할을 해주고 계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미향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미향이 지난주였나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그런 논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가 아마 자파 매체에서 주관한 여론조사 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70%가 윤미향은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취임 직전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사실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요 그렇죠 그냥 아니다 아니다 얘기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회계 부정 문제고 본인의 계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연 계좌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 계좌로 해서 자기네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공개만 하면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단순한 일이고요 금융거래 내역이라고 하는 거를 오픈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반복을 해서 지금 좌파 언론 한겨레신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미흡했다 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태평양 전쟁 유족회 이런 곳에서도 지금 기자회견을 연계 이 정의연 문제가 있다 기부금 그동안 받았던 것들 피해자분들에게 다 그냥 돌려주고 이 시민단체라는 것들을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했고 또 다른 분들의 증언 몇몇들 들어보면 이 정의연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저 피해자분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활동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자회견 직후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그냥 써준 거 읽었냐 누가 A4G 보면서 읽었느냐 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허강일 씨라고 유경식당 지배인이죠 아 그렇죠 탈북종무원 네 거기에 이제 중심병인 역할을 하신 분이 있죠 분명한 거짓말이다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죠 그 뭐 간첩이 자기가 간첩이라고 얘기하느냐 조국처럼 아니다 아니다 했지만 결국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재판까지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전 미국 하원의원인데 혼다라고 하는 일본계 의원이죠 그렇죠 그쪽 얘기는 아예 지금 이제 아마 홍콩의 신문에 기교한 내용이 지금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아주 용감한 용기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철저히 이 정의원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지금 이 쪽에 지금 이제 이루어진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짓말 뻔뻔함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점점 증폭이 돼 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도 점점 점점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조국 사태 그 이상의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재판도 이루어져서 어 지금 확정 판결 되면 이제 그 당선 무효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정의원과 같이 그야말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다면서 그야말로 그 지금 이제 37억이 이르는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혹 제기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공익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법인에 대한 설립인가 지소도 하고 좀 적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국정조사 부분이 있어요 아 국정조사 네 지금 이제 통합당 쪽에서 국정조사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김태년 이제 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어 지금 문제되고 있어 진행되고 있는 게 형사사건이 이제 한 10명 이상의 단체에서 10개 이상의 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죽인 게 이제 회계 부정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윤미향과 관련된 정말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권력비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같이 회계 부정을 했는데도 이게 지금 불투명하게 나와 있고 왜 지금 내역을 밝히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감독 관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모니터를 해야죠 아 그럼요 근데 지금 와서 그쪽은 쏙 빠져 있다는 얘기는 비호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문재인 정권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한부 문제는 결국 한일 관계 문제였어요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도 참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뭔가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변호사님께서 맥을 짚어주신 부분이 딱히 있는데 뭐냐 지금 그 정의원과 윤명이 그 많은 부정부패 의혹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들만 버려서 가능했겠느냐 왜냐 그 시민단체라는 거는 결국 정부 어떤 모니터링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이게 이뤄진 건데 그들이 모니터링을 안 했으니까 혹은 알고도 묵인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그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또 그 과정에서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호의 오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도 뭔가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내막을 우리가 수사를 해봐야 될 사안인 건데 문제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민주당 사람들이 갑자기 또 방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초창기만 해도 몇몇 사람들은 좀 소신발언을 하는가 싶었더니 이젠 또 싹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윤미향이 이제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내 의원들이 윤미향 화이팅 뭐 이런 식의 응원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당대표 그 이희찬이라는 사람은 소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윤미향이 말하면 말할수록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당대표는 그거 이제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이거 민주당이 유독 좀 수상하다 예전에 양종숙 같은 사람들은 부동산 논란했다고 빨리 쳐내더니 유독 윤미향은 왜 이렇게 관대하냐 혹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아이고 맞죠 나름대로 해명이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소명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거짓말했다 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죠 지금 이제 왜 땀을 뻘뻘 흘리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사실은 이제 그때 거짓말로 해결한 거다 라고 하는 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호프 김웅 의원이 얘기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지금 뭐라고 했죠 흥건하게 땀을 흘릴 일이 아니라 정말 증빙 자료를 제시했어야 한다 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수사하거나 아니면 재판할 적에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다 라고 하는 판별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일단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심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생리 상황들이 변해요 생리 현상들이 변합니다 네 뭐 맥박이나 호흡이나 아니면은 혈압 같은 것도 변화가 변화가 되고요 비지땀 흘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왜 비지땀 흘릴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더웠나 날이 그때 뭐 더웠다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혼자 흘렸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난리났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바로 이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기준이고요 이제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것들이 전제가 돼서 이제 그 아예 보죠 판사들 같은 경우나 검사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 증인신문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웅 의원이 한마디 더 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그게 이제 그 본인 계좌로 지금 이제 그 정의연 단체에 그 자금이 들어간 부분 아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를 얘기를 했어요 네 대법원 판례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런 회사 돈이 어떤 그런 대표이사가 차용했다 폐임행령 아닙니까 네 했다고 하면은 과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표이사가 나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미양처럼 나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뭘로 썼다 라고 하는 거 입증을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로 쓴 거에 대한 이제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못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거는 개인 돈 창법한 거죠 개인이 그렇죠 개인이 유용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우리의 상식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입장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 아까 민주당 쪽 얘기하기 전에 바로 김웅 의원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냐면 윤건영 미래재단인가요 거기 거기에서도 윤건영이 관리하던 직원 계좌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상하죠 왜 그 사람들은 왜 저 왜 그 본인 개인 계좌를 가지고서 그렇게 쓰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까 그러니까요 회사 어떤 단체 돈이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면 그 자체로 행령 범죄가 성립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같이 비례대표로 됐던 김원걸 그러니까 지금 재산 문제로 지금 그러니까요 놀랬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다 동교동 사적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그래서 2호 여사가 본인 소유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동교동 사적 그 다음에 노벨상 상금 남은 7억인가요 네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아 이거는 본인만 바로 상속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가지는 거야 라는 식이에요 참 부도독하지 않습니까 뻔뻔스럽죠 그 다음에 탐욕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조국도 그랬고요 윤미향도 그랬고 뭐 윤건형 그 다음에 지금 김원걸 뭐 양정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바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뭡니까 위선적이고요 거짓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참 부도독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참 폐륜적인 그런 모습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판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걸 보고서 좀 화가 침인다 이런 얘기고 뭐 조국 때까지도 냉정하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요즘 보니까 어 화가 나 있더라고요 아 아니 감히 그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돈 처먹다니 그렇죠 이런 일이 다 있느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 이거 뭐 양아치도 이렇게는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비유를 하신 분들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저희가 이 좌파들 얘기할 때마다 위선이란 말을 늘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거는 위선 중에 위선 중에 위선 아닙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 반일 외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 인간들은 애초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지도 않았고 해결의 의지도 없었다 그냥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 혹은 경제적인 목적 달성하고 그냥 이용만 하다가 그냥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70% 아마 더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같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나름대로 소명됐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지금 이제 본보기로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 하면 이렇게 날릴 거야 그러면서 우리 저 금태섭 위원 금태섭 위원이 자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본인이 소신 투표를 한 거 그것도 찬성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기권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징계했죠 그걸 가지고 징계를 했죠 이건 지금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기회가 왜 그럴까 참 이상하죠 자신감의 반론가 자기네들이 압승했다고 하는 그럴까요 아니면 위기 이승의 반론가 저는 이게 참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둘 다 황당하죠 그렇죠 둘 다 황당한 일인데 정말 자신감의 반론이었다면 이건 오만독선이고요 그야말로 군사정부 이상의 과거의 군사정부 이상의 독재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 위기식이라고 하면 우리로선 기회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저들이 거대 여당이라고 떵떵거리지만은 오히려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에 또 많은 분들이 금방 또 실망하셔가지고 또 민심이 또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고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위선 이라는 말이 이제 지겨울 정도입니다 이 뻔뻔한 사람들 양아치 같다 라고 하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많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이 말도 안 되는 직권 세력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됩니다 정의 기억년대요 택도 없는 소리 말고요 우리는 저들의 위선을 기억해서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시내 아수도 끝까지 함께 할 건데요 영상마다 추천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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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